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54는요. 실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실업, 실업률 이런 걸 배우는 이유는 노동시장, 즉 생산요소시장을 살펴보기 위함이고요. 사실 생산요소시장을 살펴보는 이유는 AS 곡선을 우리가 생산요소의 공급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AS 곡선을 도출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실업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성에 대해서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정부의 정책으로 줄일 수 있는 실업을 우리가 경기적인 실업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인트인데 완전 고용 실업률 있죠? 이게 실업률이 0%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셨죠? 아니라고. 아니에요. 완전 고용 실업률이 실업률이 0%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업의 종류가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뒤에 나오는 우리 교재에는 나왔지만 거기 계절적 실업이나 그딴 것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크게 마찰적 실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도 나름대로 중요한데 자 볼게요. 마찰적 실업이란 건 뭐냐면 이거는 문질러서 마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장을 다니다가 이 직장보다 좀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구인활동하는 거 있죠? 그거를 마찰적 실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린 게 아니라 직장에서 자기가 퇴출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관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실업이 아니라 나름대로 긍정적인 실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마찰적 실업은 대체로 단기간이에요. 그래서 실업에 따른 후생 손실이 굉장히 작은 편이죠. 그 다음에 마찰적 실업이란 것은 언제나 존재해요. 언제나. 그러니까 그 사회에 마찰적 실업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0%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망을 제대로 제공을 해줘요. 국가에서 마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정보를 제대로 줘서 얘가 찾고 싶은 그 직장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 그게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자리에 대한 정보망 딱 하면 그냥 마찰적 실업을 딱 생각해 내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구조적 실업은 뭐냐면 이것도 있잖아요. 기술의 발달 같은 게 있어서 할 수 없이 어떤 실업이 일어나는 것을 그걸 구조적 실업이라고 해요. 예컨대 우리나라가 이 구조적 실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예컨대 한 70년대에는 신발 산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었죠. 우리나라에서 신발 산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가 이제 신발 산업이 사양산업이 되면서 사양산업이 되면서 거기 신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실업자가 된 거예요. 구조적으로 기술 발달 등으로 산업 구조가 변하면 사양산업에서 생기는 그런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그 국가가 경제 성장을 하거나 계속 변하니까 언제나 존재하겠죠. 그래서 구조적 실업하고 마찰적 실업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완전 고용 실업률이라는 것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언제나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존재하니까. 그러면 이제 경기적 실업이 얘네 둘, 앞에 둘하고 성격이 다른데 얘네들은 경기가 침체돼서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일 때는 없는데 경기가 불황으로 이렇게 불황인 경우에 생기는 것이 경기적 실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의 실업 중에서 얘는 마찰적 실업은 정보망을 제공하면 되죠. 그러면 구조적 실업은 그 실업자들한테 다른 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경기적 실업은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살리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거를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누는데 여러 가지 실업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눠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개만 알면 돼.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마찰적 실업만 자발적 실업인 거죠. 마찰적 실업만 자발적 실업이고 구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업에 의한 정책을 볼 때 봐봐요. 불황일 때 재정 정책 실시에서 고용을 증진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정책이나 또 통화 정책, 총수요 정책 있죠? 걔네들을 통해서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잖아요. 그럴 때 줄이는 실업이 바로 경기적 실업인 거예요. 자, 완전 고용 상태.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자발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자발적 실업의 대표가 뭐였어요? 아까. 그치? 마찰적 실업이죠. 다시 얘기하면 완전 고용 상태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하고 경기적 실업, 그러니까 비자발적 실업 경기에 의한 경기적인 실업은 발생하지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완전 고용 상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라는 게 실업률이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앞에 계속 실업을 여러 종류를 배웠지만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어차피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경기가 일어나서 물건을 많이 못 만들게 돼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기적 실업, 실업 그것만을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실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고용 실업에서는 어떻게 본다? 완전 고용 실업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경기적인 실업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몇 퍼센트겠어요? 0%는 아니라는 거지. 왜? 얘네 둘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볼까요? 우리가 잠재 GDP 배웠죠. 잠재 GDP도 배웠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자연산출량 그렇죠? 완전 고용 국민소득 완전 고용 산출량이 다 뭐냐면 이 완전 고용 상태에서 완전 고용 상태에서 나오는 산출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다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을 한 거죠. 이번에는 자연 실업률을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자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거하고 경기적 실업률을 낮추는 거하고는 그 해결 방안이 다르죠. 왜냐? 경기적 실업률은 경기를 활성화시켜주면 되잖아요. 주로 총수요 정책을 펼치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연 실업률을 낮추려면 뭐를 낮춰야 됩니까? 아까 마찰적 실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요? 구조적 실업을 낮춰줘야 되니까 정책 두 개를 고르라니까 자연 실업률을 낮추려면 직업 소개서에서 온라인 굳이 이거 정보망을 구축해줘서 마찰 실업률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실질자 재고육 시스템을 통해서 구조적 실업을 낮춰줘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자연 실업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실업의 종류를 계절적 실업이나 뭐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오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큰의 법칙의 식은 이거예요. 근데 식을 여러분들이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뭐와 뭐와의 관계를 나타내냐면 이게 실업자예요. 아, 이게 실업률이야. 이게 실업률이고 이거는 국내 총생산이죠. 그래서 오큰이 딱 봤더니 오큰이라는 경쟁자가 봤더니 아, 여기 이 총산출량 GDP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과에는 실업률과 GDP 관계는 서로 역의 관계가 있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실업률이 높으면 그만큼 생산을 덜하니까 소득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역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그래서 이 비례가 얼마 정도 되느냐 봤더니 미국의 경우는 약 한 2.5 정도가 나오더라. 실증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자연 실업률이 한 4%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오큰의 법칙을 이용하면 뭐를 알 수 있느냐. 실업에 따른 그 산출량의 손실을 알아가지고요. 정부가 이제 재정정책을 실시할 때 어느 정도로 그 돈을 재정정책을 하는데 예산을 쓰는가. 그런 거를 할 때 요거를 참고를 하게 되죠. 자, 보시면 왜 그럼 이게 서로 이 식이 그렇게 되냐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봐봐요. 요기에서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요거하고 실업률과 요 실업률과 국민소득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대요. 요거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애들 다 빼고 그러면 결국 이게 음수잖아요. 음수. 서로 얘하고 얘하고 어떤 관계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서로 반비례하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올라가면 소득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자, 그리고 요거 요거 잘 나옵니다. 이 경제 고통지수라는 건 뭐냐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있죠. 요거를 합한 값을 우리가 경제 교통지수라 그러고요. 요거는 필립스 곡선에 가서 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조금 이따가 다음 주제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핵심 예제 2번은 이거는 오크의 법칙인데 보세요. 잠재 GDP가 100조고 알파는 2.5 그 다음에 자연실험률이 4%이고 실제 실험률이 6%일 때 GDP 갭 자, 우리 앞에서 GDP 갭 배웠죠. 사실은 이 문제에 계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GDP 갭하고 정부지출 승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이 문제를 낸 건데 봐봐요. GDP 갭이 뭐였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완전 고용 산출량과 잠재 산출량과 그 다음에 실제 GDP와의 차이를 우리가 GDP 갭이라고 배웠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아까 공식에서 오크의 공식에서 여기 이렇게 됐었죠. 잠재 GDP가 100이니까 100- 실제 GDPY 거기에다가 100 이렇게 되고 알파가 2.5고 그 다음에 자연실험률이 4죠. 0.04죠. 그리고 실제 실험률이 0.06이니까 이거를 해서 이제 이 Y값을 알아내면 되겠네요. 실제 GDP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거 이거 다 계산해 보면 Y가 얼마가 나왔냐면 95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100에서 95조 빼니까 이게 GDP 갭을 물어보니까 잠재 GDP는 100조죠. 실제 GDP는 95조죠. 그러니까 GDP 갭은 5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부 지출 승수가 2래요. 정부 지출 승수가 2일 때 정부 지출을 얼마나 해야지 완전고용 산출량을 달성하겠는가? 봐봐요. 그러면 자, 지금 실제가 95조니까 정부가 재정지출을 해가지고 재정지출을 해가지고 100조로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5조만큼을 더 늘려야 되는데 정부 지출 승수가 2니까 2.5조만 재정지출로 써도 승수가 2니까 곱하기 2에서 5조가 되겠죠.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요거 때문에 내 겁니다. 오크네법칙이 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요 개념을 설명을 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 오크네법칙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셨죠? 오늘 우리가 실업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완전고용실업률 즉, 완전고용되었을 때 실업률이 0입니까? 그건 아니죠. 완전고용상태에서도 우리가 구조적, 마찰적 실업은 있었잖아요. 그럼 완전고용상태에서 없는 실업률은 경기적 실업률이고요. 경기적 실업률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등으로 없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마찰적 실업은 거의 언제나 사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존재 때문에 완전고용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는 거더라. 오늘 배운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